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14번의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을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듣다 보면 관계와 서로 엄마와 아들인 거는 아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니까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but에서부터, 그렇죠? 제일 귀를 쫑긋하고 듣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But I prefer online because I can't have a class when I study best. 자, 나는 온라인 코스를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내가 온라인 코스 했을 때 study best, 가장 최고로 공부를 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Remember when you took an online class last summer? 저번 지난 여름 때 너가 온라인 코스 들었던 거 기억 안 나니? 기억나? You had a difficulty managing your time. 너의 시간을 어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difficulty, 어려움이 있었지 않니? 자, 엄마의 견해는 온라인 코스를 반대하는 거네요. You are right. I also didn't focus on my studies because I was distracted by my computer. 어, 갑자기 엄마가 온라인 코스에 반대를 하니까 갑자기 맞는 것 같아. 어, 엄마 말이 맞아요. 내가 내 study, 공부에 잘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컴퓨터에 의해서 내가 많이 정신이 이렇게 산란해져서 내가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맞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I hope you make a better decision this time. 자, 이번에는 엄마가 좀 더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이번엔 너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는 너 이번에는 온라인 코스 하지 말고 오프라인 코스 하는 게 어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Yes, I guess attending an offline class would be good for me. 그쵸? 내가 오프라인 클래스 하는 게 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온라인 코스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동의를 해. 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에 남자가 My only concern is that I won't wake up on time. 내가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정각에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 자, 오프라인 코스를 가려면 학교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내가 못 일어날까 봐 그거 하나는 좀 걱정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오프라인 코스에 가겠다고 마음이 굳힌 건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랬더니 엄마가 Don't worry, I can help you with that. 자, 엄마가 내가 걱정 마. 내가 그것만큼은 너 깨우는 것만큼은 내가 도와줄게. 자, 그러면 어? 문제가 없죠? 오프라인 코스 듣는데 문제가 없으니 어? 엄마, 나 그러면 오프라인 코스 들으러 갈게요. 그럼 그게 괜찮겠네요. 라는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대한 말이 어디에 있나요? Alright, I will take an offline course then. 자, 그러면 엄마, 내가 오프라인 코스 듣겠습니다. 자, 1번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자, 2번에 Not really. 음, 난 별론데요. 이런 얘기거든요. There's no time to study now. 갑자기 나는 당장 공부할 시간이 없대요. 자, 맞지 않고요. 3번에 Sure, I managed to pass the test this morning. 갑자기 아침에 테스트를 겨우 봤대요. 그렇죠? Managed to, 간신히 뭐 뭐 했다라는 거거든요. 간신히 오늘 아침에 내가 테스트 패스 했습니다. 라는 갑자기 이 토픽과 연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3번도 정답 아니고요. 자, 4번에 Great. 어? 좋죠. 엄마 도와줄게. 그랬으니 Oh, great. 좋아요. 괜찮은데요. I was going to give you a wake-up call.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한테 내가 wake-up call이라는 뭐 모닝콜이라고 하죠. 그거를 내가 해주려고 했었어요. 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4번은 아니고요. 자, 5번에 No. 싫어요, 엄마. 싫어. 엄마, 나 깨워주지 마세요. Online classes were not available last summer. 자, 지난 그런 여름때 온라인 코스는 이용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죠. 지난 여름에 온라인 코스도 했었고 문맥상 아니에요, 엄마. 나 깨워주지 마세요. 온라인 코스는 지난 여름에 어? 안 됐어요. 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맞죠. 자, 그래서 정답 5번 하시고요. 여러분 다시 들어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had difficulty managing your time. You're right. I also didn't focus on my studies because I was distracted by my computer. I hope you make a better decision this time. Yes. I guess attending an offline class would be good for me. I think so, too. My only concern is that I won't wake up on time. Don't worry. I can help you with that. I'm sorry. I'll see you then.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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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